아이들이면 손을 가르치나요? 18초, 19초 곧 24초가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 들어옵니다 아저씨가 튀어나오고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요 저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바다를 보고 오른쪽을 봐요 다시 내려다보고 오른쪽을 보고요 슬로우로 그 다음 24초부터 제가 슬로우로 70% 슬로우로 해왔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난간으로 몰려갑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저기서 튀어나오고요 아주 깜짝 놀라서 주변을 봐요 놀라서 이렇게 상체를 흔들면서 아이를 잘 두목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를 봐야 됩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제일 먼저 놀랐던 애 이쪽을 바라보네요? 네 오른쪽을 바라봐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하나, 둘, 셋 시현이가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요 여기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찍는데 다른 애들 그냥 찍을 텐데 얘는 계속 추적을 해요 뭔가를 찍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왔을 때 뒤로 계속 뭐가 밀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를 찍는다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크니까 뭔가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영상 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원하는 걸 찍으려면 자꾸 이동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여기 있던 게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배인데 자꾸 왼쪽으로 가요 자꾸 뭘 가서 이동으로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뭘 찍었냐고 봤더니 이걸 찍었어요 지나가던 배가 홀리페어리라는 배인데 이 배를 찍었는데 이 배를 찍은 건지 이걸 찍은 건지 배를 찍는다면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73미터예요 길이가 근데 그 배 위에 배하고는 다른 물체예요 뭔가가 물에 빠져 있어요 이 배가 73미터니까 그냥 동일선상에 있다 생각하고서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면 위로 나온 이 물체의 길이가 약 7미터 7미터 높이가 1.4미터의 물체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측으로 보기에는 각진 거라든가 이게 또 저쪽이 유소년이고 컨테이너가 같지도 않고 정체불명의 물체입니다 저 물체가 지금 배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저희가 찍었을 때 이 배가 아마도 스쳐 지나간 배죠 이 물건은 그대로 있고 이 배가 일로 지나갔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동력을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떠 있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저도 이런 abs 70불이라고 하고 그런rollo정보단 이런게 저희는 제가 재생했을 때 점심으로 확실한 것 이렇게 말ella 이런거리가 정체력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 감사합니다. . 0.8로 떨어지죠. 자 보세요. 20.7로 됐다가 0.9가 되죠. 20.7이 됐다가 0.7이 되죠. 0.7을 20으로 덮었든지 아니면 20을 0.7으로 덮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20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0.7을 덮은 거야. 낙오추론을 하죠. 초반에 나왔던 목격자 진술 중에 흰배가 거의 서 있었다.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앞시간대에 충격이 있었고 배가 속도가 줄었을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찾아봤었죠.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6초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발표한 cctv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니까 다 꺼져버렸죠. 64기 채널이. 8시 14분 때도 그런 똑같은 증상이 반복돼요. 19 나왔다가 0.8. 0.7 나왔다가 19 나왔다가. 깜빡깜빡하는 구간이 또 한 번 더 있다고요. 그런데 초기에 어민들 이야기 중에 하얀 배가 서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후속으로 짧게 나온 기사들이 뭐냐면 잘못 봤다. 그렇죠. 이런 식이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하는 게 평생 그 서울배 살던 분들이 배가 그게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큰 배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증거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의욕을 가지는 거죠. 연결해 보면 7시 5분 때 뭔가 부딪혔고 그때부터 배가 한 10여분 후에 배가 속도를 확 줄여서 거의 멈춰진 게 아니었을까. 뭔가 수리를 하면서 조치를 취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다시 혹은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응급 조치하고 다시 전속력으로 빨리 그걸 따라잡아야 되니까 달리다가 또 배에 무리가 오면 다시 낮아지고 이게 몇 번이 반복된 게 아닌가 사고 전까지 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 35분에 이제 여기 난간을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을 지적한 언론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난간이 여기 우그러져 있어요. 한쪽이 절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해상도가 안 좋아서 동영상은 짰거든요. HD가 그래서 사진으로 찍힌 게 없나를 찾다가 9시 44분 32초 해경 1, 2, 3장이 촬영한 사진 사진은 동영상보다 훨씬 고선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구체적이죠. 네. 1번 한 개의 철제 레일이 절단된 여기가 절단됐다는 거죠? 원래 여기가 조금 이따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쭉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저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다는 거고 절단돼 있어요. 레일이. 그리고 그 다음자는 배 안쪽으로 휘어진 레일 안쪽으로 휘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배가 기울어질 때 회전할 때 물건이 떨어져서 여기에 충격을 줬다면 바깥쪽으로 휘어져야 돼요. 그렇지. 이건 외부에서 와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실 승객 아까 아저씨 아저씨 있던 방하고 7m 거리래요. 네. 7m 이하예요. 제일 잘 들리는 거지. 약 7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딱 계셨던 벌떡 일어나서 둘러보셨던 바로 이 장면을 왜 우리 언론을 한 번도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여기서 우그러진 난간 끊어진 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래서 제가 출항 전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난간이 우그러지지 않았나 살펴봤는데 멀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난간이 제대로 있잖아요. 4월 15일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냥. 그죠? 그거를 다시 좀 더 분석한 사진이 이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 이쪽은 보면 이렇게 각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여기가 확 잘랐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여기서 보시면 빨간 빨간 선처럼 잘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절벽처럼 이렇게 쓱 활처럼 내려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강판이. 뭔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거죠. 이게. 바로 그 계단 밑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처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컨테이너였죠. 네. 여기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길어지니까 확 몰려와가지고 이게 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검토를 해봅니다. 일단 컨테이너 여기서 확 밀려가지고 여기 이만큼 잘랐다는 얘기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면 강판과 컨테이너의 거리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되게 가깝게 쌓여있어요. 여기 여기. 꽉 차게 쌓여있으니까 2단으로 보통 쌓는데 이게 1단 높이예요. 1단이고 그 위에다가 아직 2단을 안 쌓은 상황인데 2단은 넘어진다고 해도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나와요. 떨어지면서 회전할 때. 실제로 회전할 때 위에 2단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왔고요. 이때 1단에 쌓여있는 것 중에 7개가 빠져나오거든요. 둘라이스에 봐도 7개가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그건 이쪽이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쪽을 파괴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1단에 쌓였던 저 두 놈이거든요. 이 놈. 이 놈인데 이 거리를 재보니까 2m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가까워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좀 멀어야지 확 기울었을 때 확 가속도로 붙으면서 부딪힐 텐데 2m면 그리고 바닥이 철판과 마찰하고 있잖아요. 울릴 때 아시겠지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바닷가 찍찍 끌면서 와서 쿵 부딪히는데 무게는 무겁겠죠. 왜냐하면 뒤 것들이 차례로 미니까 압력으로 미는 거지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자료들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사진 분석을 통해서 공사하는 사진을 분석하니까 이 타일 조각을 알게 됐어요. 강판 조각의 타일을.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한 타일이고 이게 한 타일이고 여기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용접 부위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잘리는 게 많이 되냐는 거예요. 감독님의 감독님의 분석은 만약에 이게 뭐 가속도가 이렇게 2m이니까 많이 안 나더라도 무게에 의해서 밀려나갔다. 그러면 이게 한 판이니까 이게 밀려나가거나 접히거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절단된 부위는 여기를 탁 잘랐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시 여기를 이렇게 딱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를 잘랐는데 바깥쪽으로 밀리지도 않았죠. 꼭 칼로 자른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게 뭔가 친 거 아닌가 이런 의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쪽 이쪽에서 수평 방향으로 쳐버리면 저 안쪽으로 휴버리죠. 그러면서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저쪽으로 가는데 잘렸다는 얘기는 위에서 수직 방향에 가까운 곳에서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번 레일도 그렇지만 철제 레일도 그렇지만 U자형으로 휘어있고 이것도 방향성이 왠지 위쪽에서 내려와야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번 방송 나오고서 게시판 보니까 잠수함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잠수함은 거의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이 적어도 이 부위와 관련해서는 네. 저 계단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 점프 해가지고 한쪽 나귀를 팍 자르고 네. 그리고 또 대회전을 하면서 8시 50분경에 대회전을 하면서 컨테이너가 떨어졌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물에 풍덩 빠졌다가 부력에 있어서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와서 13m 그때 많이 기울어졌다가 7m인데 7m 위를 4톤짜리가 다시 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무협재의 세계에요. 종이로 쳐서 되겠어요. 뭐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쳐서 이게 절단 절대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얘하고 똑같은 얘보다 강한 어떤 금속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단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면 얘가 이 약한 지지대가 밀려버리거나 그러지 빠르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평 방향에서 만약에 쳐버리면 이 지지하는데 이게 용접이 돼 있거든요. 살짝 용접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보다 강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에서 지지하고 있는 쪽 위를 기왓장 깨듯이 좌우에 지지대 놓잖아요. 위로 내려치면서 되게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대가 무너지거나 휘기 전에 얘가 빨리 절단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지 절단된다. 추정하기로는 뭔가 일로 날라서 땅 때렸다. 찾다 보니 위로 툭 튀어나오는 게 도루레다 이거죠. 도루레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답니다. 여기가 절단된 난간 그 밑이 절단된 강판 근데 얘네들을 치려면 가장 위에 있거든요. 혹시 여기도 혹시 여기도 뭔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 부위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찾다보니까 그래서 찾다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해경 1, 2, 3정 영상에서 이걸 찾았다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서 찾았는지 기준기 위쪽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기준기 여기 있어요? 누가 이걸 보고 있어.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쫙 당겨서 봤더니 이렇게 뭉개진 거예요. 파인 게 중요해요. 다음 장 고해상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고해상도인데 아시겠죠? 어디 부위인지 여기가. 고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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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도르래. 도르래. 도르래 중간에 있어요. 와이어를 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제일 지금 데미지가 심한 것이 위에서부터 두 번째 고정판이에요. 완전히 파였어요. 여기 뭔가 하여튼 충격이 간 거죠. 여기가. 또 일직선이죠. 신기하게도. 꼭 봉 같은 걸로. 쇠 봉 같은 걸로. 후려 세려버린 것 같죠. 그렇죠. 여기를 때리거나 여기를 때리거나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쳐버린 거죠. 뭔가 이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고정판. 강판의 측면이 깨져버릴 정도의 타격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테두리 깨진 도르래가 존재해요. 도르래 2번과 도르래 4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는 도르래거든요. 여기는 판이고요. 이 밑에가 까만 도르래인데 도르래가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도르래 테두리 그걸 프렌즈라고 부르던데 테두리가 깨져버렸어요. 원형으로 깨진 거 잘 보시면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도르래 산은 약간 깎이듯이 약간 깨졌어요. 살짝 깨졌어요. 도르래 산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기본 조사를 했거든요. 전문가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 멀티휠 도르래 블록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배워야 돼?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 빨간 부분은 지지. 판이고 판 사이에 있는 이 동그란 도르래가 뺑뺑뺑 돌돌 이 사이에 줄이 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도르래를 네 개를 연속으로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데에서 쓰는 멀티휠 도르래는 뭐냐면 멀티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돌면서 좌우 이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좌우에 이렇게 여유가 폭이 있는데 얘는 촘촘히 붙여야 되다니까 이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요. 세 판하고 이 도르래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다고요? 면밀히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르래들이 여기에 쓰는 이 고강도 도르래들이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회전축을 잡는 이 사이사이에 고정판은 강도가 그렇게까지는 센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재료공학 쪽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센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르래 네. 진짜 고강도에요. 기차바퀴하고 거의 같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안 깨지는 애요. 얘가 테두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얘하고 거의 같은 모델인데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똑바로게 이쪽 가장 높은 분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까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파니 까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차 바퀴처럼 단단한 도르래 일부가 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힘이다. 그 말을 하는 거고 기차 바퀴하고 자동차하고 부딪힌 사진 같은 거 봤는데 시속 100km 얘 안 깨져요. 얼마나 센 건지 아시겠죠. 이 강도 이걸 이런 상처가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게 없어요. 위에서 때려야 돼. 옆으로 때릴 수도 없고 여기서 때릴 수도 없고 밑에서 때릴 수도 없고 여기서 때릴 수도 없고 그냥 위에서 때려야 돼요. 그렇죠. 특성상 위치의 특성상 물건의 상처가 그거를 지시하고 있어요. 위에서 떨어졌네. 위에서 꼭 봉 같은 게 내려친 거 같죠. 근데 여기서 그 박사님이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타격받은 지점이 허공에 떠 있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도르래가 만약에 금속 위에 딱 고정돼 있다. 그러면 칩의 힘으로 깰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으면 출렁출렁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칩이 아니라 훨씬 센 힘으로 때려야 그 정도 충격이 간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사다리를 갖고서 한 발을 들고 올라와서 사람이 저 위에 쳐가지고 이 도르래 고강도 도르래를 깰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강도 도르래를 깨버리려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속 전망에서 싹 굉장한 속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 공중에서 뭔가 떨어져서 세월에 불쳤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저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충돌은 처음 조사 시작합니다. 배가 충돌했나 어떤 사람들은 잠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가 까졌어요. 여기가 이게 무슨 일이야 떨어졌어요. 그리고 감동 생각은 만약에 떨어졌다면 이게 일직선으로 쫙 떨어졌으니까 봉처럼 뭔가 이렇게 길쭉한 물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길쭉한 물체가 아닐까 사실 좀 신기했던 게 그건데요. 철봉 철봉인가 얘가 상처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꼭 철봉 같은 걸로 때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선에서 아래 선으로 선을 쭉 이으면 일직선이요 이게 강판하고 강판 잘린 곳하고 딱 일치해요. 이게 같은 시간대 같은 물체가 때린 게 알겠냐고 하는 강력한 추적을 하는 거죠. 지나가던 배가 홀리페어리라는 배인데 이 배를 찍었는데 이 배를 찍은 건지 이걸 찍은 건지 배를 찍는다면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길이가 73미터예요. 근데 그 배 위에 배하고는 다른 물체예요. 뭔가가 물에 빠져 있어요. 이 배가 73미터니까 그냥 동일선상에 있다 생각하고서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면 위로 나온 이 물체의 길이가 약 7미터 7미터 높이가 1.4미터의 물체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측으로 보기에는 각진 거라든가 이게 또 저쪽이 유소년이고 컨테이너가 각진 않고 정체불명의 물체입니다. 저 물체가 지금 배 건너편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좌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아마도 스쳐 지나간 배죠. 이 물건은 그대로 있고 이 배가 일로 지나갔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동력을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떠 있는 건지 는 확실치는 않아요. 초반에 나왔던 그 목격자 진술 중에 흰 배가 거의 서 있었다. 네.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앞 시간대에 충격이 있었고 배가 속 속도가 줄었을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찾아봤었죠.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6초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정보가 발표한 cctv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 꺼져버렸죠. 64개 채널이 8시 14분 때도 그런 똑같은 증상이 반복돼요. 19 나왔다가 0.8 0.7 나왔다가 19 나왔다가 깜빡깜빡하는 구간이 또 한 번 더 있다고요. 그런데 초기에 어민들 이야기 중에 하얀 배가 서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후속으로 짧게 나온 기사들이 뭐냐면 잘못 봤다. 그렇죠. 그런 식이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하는 게 평생 그 서울배 살던 분들이 배가 그게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큰 배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증거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의욕을 가지는 거죠. 연결해 보면 7시 5분 때 뭔가 부딪혔고 아이들이 손을 가르치나요? 곧 24초가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 들어옵니다. 아저씨가 튀어나오고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요. 저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바다를 보고 오른쪽을 봐요. 다시 내려다보고 오른쪽을 보고요. 이거 슬로우로 그다음 24초부터 24초부터 제가 슬로우로 70% 슬로우로 해왔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난간으로 몰려갑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저기서 튀어나오고요. 튀어나오고요. 비데크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고 놀라서 주변을 봐요. 놀라서 이렇게 상체를 흔들면서 아이를 잘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를 봐야 됩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두 가지 공부에 그리워 는 그 그 그 0.8루트로 떨어지죠. 자, 보세요. 20.7로 됐다가 0.9가 되죠? 20.7이 됐다가 0.7이 되죠? 0.7을 20으로 덮었든지 아니면 20을 0.7로 덮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20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0.7을 덮은 거야, 뭔가로. 나머추론을 하죠. 제일 먼저 놀랐던 애. 이쪽을 바라보래요? 네, 오른쪽을 바라봐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시안이가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요. 여기서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찍는데 다른 애들 그냥 찍을 텐데 얘는 계속 추적을 해요. 뭔가를 찍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왔을 때 뒤로 계속 뭐가 밀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를 찍는다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크니까 뭔가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영상 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원하는 걸 찍으려면 자꾸 이동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여기 있던 게 뒤로 갔다는 얘기죠, 계속. 그렇게 따라가면서 다시 한 번 보세요. 뭘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찍으면 되는데 배인데 자꾸 왼쪽으로 가요. 자꾸 뭘 가서 이동으로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뭘 찍었냐고 봤더니 이걸 찍었...